엘티보다 4배 더 빨라졌어 응? 그래 광대역하고도 엘티에다가 마이너스에잉? 그렇지 4를 곱해야지 그렇지 3밴드 엘티 아니 뭔 소리냐 이게 이걸 누가 알아먹어 이걸 아휴 어려워 죽겠네 화를 그렇게 낼 일이 아닌데 왜 그래 아 이걸 몰라? 알아? 말해봐 그럼 알지 말해봐 거기보다 헛똑똑이네 그냥 해봐 뭐야 이게 자 4배 더 빨라졌다는 건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지 광대역은 뭐야 광대역이란 말이란 말이야 엘티는 엘티야 거기에다가 마이너스에잉 하면 뭐야 거기에다가 4를 곱하면 답 나오잖아 무슨 답이 나와 이제 복잡한 엘티는 잊으세요 어떤 새로운 엘티가 나와도 앞으로 엘티는 밴드 하나면 됩니다 이해했지 이해했지 그럼 다 먼저 간다 먼저 갑니다 밴드 엘티 SK Telecom